다른 사람들이랑 모임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침묵이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되게 불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만 침묵이 있거나 약간만 어색해지면. 오버를 해. 오버를 해. 아우 속 시원해. 오버라는 표현이 뭐냐면 약간 뻘짓을 해. 아우 맵다 매워. 아니에요. 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어쨌든 아무리 다른 표현을 해봐도. 딱 맞는 단어가. 영어로는 오버인데 약간 뻘짓을 하는구나. 어색하면 침묵을 못 견뎌. 진짜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막 책 서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일가견 있으니까. 책 사가지고. 대화를 재밌게 하는 100일 가지 방법. 이런 거 해서 불굽고. 그런 적도 있으시죠? 유머 외우고 그런 거 없으세요? 실제 유튜브한테 강의도 들었었으니까. 아 그래요? 다 봐. 그 어색한 유머. 희수 씨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냥 있는 그대로. 편안하게 있어도 되고. 대화가 끊기면 그냥. 지그시 그냥.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열심히 듣겠다는 마음으로. 그냥 가만히 있어줘도. 그거 자체가 존중인데. 너무 잘하려고 애쓰면. 성급해지고. 네. 오버하고. 뻘짓하고. 네. 뻘짓하고. 거기에 막. 사족을 붙임으로써. 막 꼬여요. 맞아요. 첨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첨언 많이 하시죠. 그리고 그 첨언 중에는. 네. 이상한 은유법이나. 비유를 쓰지 마세요. 그래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누구한테. 아 오늘 만나 뵈서. 좋았습니다. 근데 그걸 잘 해보려고. 오늘 참 좋았습니다를. 제 마음에는. 무지개가 떴습니다. 근데 혹시. 나라 씨 마음에는. 쌍무지개가 떴나요. 이러고. 여자가. 왜 쌍무지개.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. 갑자기 뜬금없이. 네. 저는 좀. 물음표. 남는 걸 좀 싫어해요. 고마워요. 다 느낌표로 만들어져가지고. 너무 고마워요.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이런 거. 마음의 은하수. 쌍무지개 뭐. 불꽃놀이. 지금 제가 들어도. 물음표 느낌표. 힘드네요.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이게. 굉장히 많은 오해를 쌓고.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. 무슨 말을 하는 거야. 이럴 수 있거든요. 알겠습니다. 제가 딱 20대 때 연애를 그렇게 했었어요. 저도 좀 연애를 늦게 한 편인데.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. 어우. 나라 씨. 되게 미인이시네요. 그러면 거기서 그냥. 한 번 정도는 있었어요. 한 번 정도는. 미인 아니야. 생각보다 귀여우시네요. 이렇게. 오케이. 요리 정도. 미인. 우était木. 미인. 그리고 너희 한 키워 оч이지나. 우캐프의 상황acts. 감사합니다.